뭐예요? 이런 데는 왜 오는 거예요? 거 참 말 많네. 올만하니까 오는 거죠. 지배인님. 내가 왜 이러나 궁금하죠? 아니요, 하나도 안 궁금해요. 뭐 연속국을 하도 많이 봐서 연속국 속에 왕자님 흉내를 내나 본데요. 어디까지 가나 내가 두고 보고 있는 중이에요. 왕자님? 네. 내가 월급을 몇 푼이나 받는다고. 이렇게 비싼 옷을 고르게 하냐고요. 아, 연속국에서 왕자님이 돈을 내지 여자에게 돈을 내게 해요? 어머, 본인이 정말 왕자인 줄 아나 봐. 왜 이러나 봐. 어, 이 옷이 어울리네. 다정신 오바가 진짜 심해. 아, 내가 언제 사진도 했어요? 이물이 좀 달라 보이네. 합격. 이 옷으로 하죠. 어, 뭐 하는 거예요? 아, 걱정 마요. 윤 여사님이 부대표 된 기념으로 다정신 데리고 나가서 옷 한 벌 사주라고 했어요. 아, 봐요. 현금으로 주셨잖아요. 아, 여사님이요? 도배정 부대표가 되니까 담바 혜택이 많네. 며칠 후에 요시컵협회 회의가 있는데 갈대 입으세요. 아, 감사해서 어떡하죠? 아, 그렇다고 여사님한테 막 감사하다 그런 인사는 하지 말고요. 여사님은 통이 크셔서 그런 인사 낙간지러워요.